시간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는 시간이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블랙핑크가 커버 영상을 또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의 노래가 좀 나왔을 때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안무를 배우고 해서 커버 영상을 만든 필리핀 팬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몇 가지 선물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같이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갈게요. 우와 귀여워. 옷이 완전 똑같아. 완전. 나의 되게 어리신다. 너 옷. 머리도 약간 짧아있어. 왜 이렇게 잘해? 칼군무. 칼군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너 나오는 거랑 똑같아. 진짜. 좋아. 잘해. 잘해. 진짜 잘해. 힘이 엄청 깨네. 내가 무대에 쓰던 걸 땄어. 오 채영이 머리 스타일이 약간 예쁜데. 아니 근데 느낌이. 되게 잘한다. 오. 진짜 잘한다. 진짜 잘. 오. 오. 우와. 잘 어울린다. 진짜 잘춘다. 원래 춤 추는 애들. 이 춤은. 언니. 표정도 대박인 것 같아. 진짜 반 표현력이 너무 좋은데. 오. 이사하는 친구 장난 아니야. 근데 받은 힘이 진짜 좋다 근데. 아니 쌍둥이가 아니예요. 쌍둥이야. 오. 칩 같다 정말. 오. 실제로 보고 싶어 나는. 칩 맞춰. 잘한다. 오. 칩 같다. 칩 같다. 진짜 똑같이 따라했어요. 칩 맞춰. 칩이. 칩이. 진짜 나를 잘 땄어. 칩이. 안의 머리까지 저렇게 했어. 응. 와우. 칩이. 진짜. 진짜. 칩이. 칩이. 앞치집 오우, 피가 진짜 많다 얘는 예쁘다 오우, 진짜 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그 걸 하니пр게 이뻤어 응, 진짜 예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딸 수가 있고 진짜? 엄청 멍이.. 멍이 뱉었덩이 아니 똑같이 따라해! 맞아 맞아 제스처가.. 표정도 되게 비슷한 건가? 진짜 디테일.. 아 진짜 잘 친다! 칼건돈데? 아니.. 카메라 워킹도 장난 아니야? 온톤.. 온톤 아니야? 온톤 걸로 떴어 되게 좋아하겠다 오 그러게? 버쇼를 봤다는 거 응 와.. 리사 넘치는 음을 주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빰! 어.. 동작이었다 와.. 대박 브라반더 어떠셨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 번 딱 보고서 딴 느낌이 아니라 저희 무대 여러 개를 딱 많이 보는 느낌이 나서 전문적으로 보여요 되게 섬세하게 멤버별로 되게 딱 보여요 와.. 진짜 그 나라 정말 걸그룹을 정말 본 것 같은데 두 번째 영상이 또 준비가 되고 있어요 와.. 두 번째 영상 볼게요 와.. 봤어.. 어.. 세팅 장난 같은 친구들이랑 같은 친구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친구 아니에요 와우.. 진짜 열심히 찍었다 옷에.. 와.. 진짜 뮤직비디오 촬영이야 오.. 진짜.. 오.. 그러게? 안무 영상으로 들었다 응응응 오.. 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역시 끼가 많다고 진짜.. 머리 또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머리 또 왜 이렇게 좋아? 머리가 말려있어? 머리가 말려있어? 진짜 귀.. 와.. 리사 머리 반의 연필 아.. 매력있다 저 친구 오.. 오오.. 오리오리오리 오오.. 오리오리오리 와.. 진짜.. 야외에서 심지어 비 온 다음날 찍은 것 같은데 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바닥이 되게.. 비울 수 있어 일 신고 이렇게 어려운 느낌 대박이야 막 뛰는 게 많아서 우와.. 정말 달다 진짜 달어 어.. 막.. 빡빡빡 찬! 아 얘네 진짜 신나 딱! 오오.. 짱다 뽀거찜 오오오와 장난 아니야 대박이다 오오오.. 맞아 쩐다 어? 필링 채비지 의상으로 바꿨는데? 어 그러게 그 화면을 보고 좋아하다 오! 의상 3번 잘하였어 귀여워 좋다 어 리서다 머리가 진짜 똑같아 그러게 그래도 이게 키가 커 너 불러야 하하하하 딱인데? 아쉽다 진짜 뮤직비디오 조롱한 사람은 진짜 뮤직비디오 조롱한 사람은 진짜 뮤직비디오 조롱한 사람은 이 뿌리까지 똑같은 것 같아 이거 또 우리 무대가 끝났다 여기 진짜 힘들잖아 진짜 너무 어려웠어 완벽해 완벽해 완전 뮤직비디오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다 진짜 열심히 찍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번째 영상은? 재밌어요 뮤직비디오 재미처럼 잘 찍어서 보는데 빠져들었어요 편집 기술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대단하다 그냥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커버 영상이 이제 그 수준이 아닌 거는 맞아요 이제 진짜 옷도 많이 갈아입고 영상 편집도 있죠 뮤직비디오도 뮤직비디오도 안무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랑 표정까지 완벽 끝! 오늘 영상은 멈춘사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